강훈 찬스방 준비 기쁘다 찬원 보셨네 기쁘다 찬원 보셨네 자 결승전은 3판 양승으로 하겠습니다 참석 시민의 날 행사가 경축 행사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와 시민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근동로구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지금 찬스님들 찾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왜 저기 자리 많이 있는데 왜 여기 높이 올라가게 돼요? 여기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자석이 첨벙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청수 뜯긴 것을 다 모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양보를 하고 여기 또 시민의 날이다 보니까 자 시민들은 3판 양승으로 잘하셨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아 오늘 시민분들한테 양보하셨네요 아 잘하셨어요 와 찬스님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시민분들 딱 앉아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아 이와 자 양팀 두 장의 의견으로 한판 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저기 장난 와 지금은 결승전입니다 드디어 아니 중앙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이 줄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자 둘 잡으세요 자 둘 잡으세요 준비 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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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님들도 응원해 주십니다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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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찬스님들 응원하고 계신다 지금 찬스님들 응원하고 계신다 이겨라 아이고 정나동이 이기겠는데 와 이겨라 이겨라 여기 누웠어 화이팅 화이팅 주장은 누워지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어머니 정나동 이겨라 연승전 타직은 김원학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줄다리기 시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다리기 시상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다리기 시상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다리기 시상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자 인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돌려보려야지 이 사슬들에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이고 설명 안 되세요 아 도대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머 세상에 티비는 또 아시는 분 같네 자 허리를 돌려서 귀에 뿌리게 아이고 우셨어요 안녕 다같이 다 사우려고 하시죠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날씨가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분들이 오늘 K29에 3810년을 교육식 교육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분 좋으신가요? 기분 좋으신 분들과 강함을 맞춰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가수들 중에서 키가 넌 아시는 분은 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세상에 당황하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 가수들 중에서 키가 아시는 분은 제일 훈칠한 가수입니다 네 키가 제일 훈칠하고 잘생기고 훈칠하고 응 삼측 시민을 가장 사랑하는 가수 바로바로 33년 전에 삼태기반내로 예 들어가서 지금은 오로지 트로트에만 목숨을 건 오븐이 출신 가수 예 본명원 김상수 지금은 현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합니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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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께서는 의자를 못 봐주셔서 아유 세상에 어떡해 딱 두 분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앞에 두 분이 근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업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신인 가해제를 협력에 택합니다 우리 우리 오른쪽에 오늘 결단의 사소한 각 지역별로 대표작가만이 아닌데 노래는 시간상 똑같이 1절씩만 갑니다. 몇 절? 1절! 1절?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. 나는 죽어도 4절까지 불러야 된다. 이런 분은 어떻게 한다? 그렇죠.